가운데가 좋아요 오케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3가지를 말해주세요 일단 도넛 그리고 그리고 떡볶이 짜장면 아아아아 송우우우 오늘의 컨셉은 지적이면서 섹시하면서 누아르 영화를 보는 듯한 컨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셉을 설명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단지 프로필 사진 촬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멋있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이미지가 저희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가고 피의 작곡작사능력 강화가 찾아온 다시는 포즈를 하나 보여주세요 아이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